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사 선수훈입니다 응급센터장 김용관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박후교입니다 부리소방서 구급대원 소방사 선수훈입니다 출동에 나가서 아픈 환자들을 처치해주고 병원 이송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간 근무를 설명해드리자면 17시 20분에 교대를 시작해서 차량 및 장비를 점검하고 18시부터 19시까지는 저녁시간이랑 출동을 나가는데 이때 출동 걸리게 되면 저녁을 못 먹게 되는 상황도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컨디션에 따라 일찍 대기실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새도록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출동을 나갈 때 힘들다 보니까 인상을 써서 너무 힘든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구급대 2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규철 부장님은 구급차 운전을 하고 계시고 저와 임례집 원장님은 환자를 구급 처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네킹으로 연습을 하시나 봐요 숨만 쉬어도 좋아지는 환자가 많거든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알고 있는 거라고 해도 근무를 하다 보면 잊혀지거나 숙달이 미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드백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례집 원장님은 올해 1월에 입사하셔서 제가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떠들면 다른 분들 업무 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제스처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처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처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때 딱 12시가 돼서 들어가라고 사인을 준 거였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 남규철 부장님이 이렇게 정비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휴 깜짝이야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감염 방지를 위해 페이스 실제 블루나 마침드 마스크 글러브 전신 가운 이렇게 4가지를 입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처음에 신고는 환자가 쇼크가 왔다는 출동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환자 쇼크 상태는 아니었고 부토랑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송 도중에 환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사이렌을 켜고 신속하게 이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환자 성함이라든지 과거에 알았던 질환이라든지 구급대원이 어떤 처치를 했는지 활력증후는 어떤지 등을 인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바로바로 갔었는데 요즘은 병상도 많이 부족하고 사전에 병원에 연락을 해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은 어떤 환자를 보든 하고 일동원에 도착합니다. 모든 출동에 소독은 필수는 아닌데 이런 격리실에 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환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은 오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뒤집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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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아침에 진료 보시겠다고 하셔서 구급 취소 하신 경우에요. 순간이 떨어지는 Rivukt Вс이트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정을 하도 없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평소에 따라서 밤이 시행에 따라 점점 크기로 올려주셨어요. 와우 부서지ais Block I'm going to be the and I'm going to roll now. Special thanks to my friend and I'm going to be my friend and I'm going to take over the video. Any reason I'm going to do so with this is something from the beginning. 심장 멈춘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처치를 하기 위해 두 대의 구급차와 좀 더 많은 인력의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는데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심장지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뒤에 도착한 구급차는 철수해서 다시 출동되기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당장의 주인공을 위해서 아프게를 찾아야 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주인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에 다행히 시장의 주인공을 위해서 한 번 더 여행을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울리는 것은 기상벨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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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아프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전에 아이가 아파요 해서 갔는데 개를 이렇게 안고 나오신 거예요. 아이가 개였던 거라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픈 건지 환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묻는 습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맛있다. 이분들 띵동띵동 소리에 노이로이즈 불리겠는데? 띵동띵동 소리 들으면 구급대원 모두 다 움찔움찔하고 출동음에 대해서 계속 긴장이 되긴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제 일상을 카메라로 담으니까 신기했고 출동이 띄엄띄엄 있어서 돌린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부심을 더 가진 것 같아요. 동병상련, 구급대원 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전 받고 병원을 어디 갈지를 정하시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겠죠. 태블릿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자에 대해서 구두로 인계를 받고 사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유기적인 게 아닌가. 20만 명의 구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11명의 구급대원과 4대의 구급차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신고가 많아져서 환자분들에게 신속히 가지 못해 많이 애태우고 화를 내시기도 하는데 영상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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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